자 그 다음으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공직자, 군조직에 속해 있는 군무원, 공무원이 된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으셔야겠죠. 이 안에서도 여러가지 면접 질문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집중해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공직가치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공직가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최대한 지금 영상으로 저를 보고 계시지만 영상에서 눈을 내리셨을 분도 있을 거예요. 공직가치 사실은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이렇게 제가 지금 보여드릴 개념을 외우셔서 얘기하시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개념을 알아야지 우리가 말을 할 수 있겠죠. 공직가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우리에게 면접 전 자기소개 전형에도 있는 국가관, 국가관에는 애국심과 민주성과 다양성이 있는데요. 아까 그래서 애국심, 순국선열들을 본받아 애국심 적었던 이유, 국가관에 이 애국심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공직과는 책임성, 투명성, 공정성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성실한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공정하게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를 강조해야 하는 이유, 공직가치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청렴성과 도덕성과 공익성, 윤리관 역시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자세이자 가치인데요. 공직가치 체계도를 보면 이런 문장이 써 있습니다. 공직가치가 바로 선 참 공무원을 시작으로 정부가 신뢰받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이 문장을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문장 꼭 기억하셨다가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면접 시에 이러한 내용들을 평가를 하는데 공직가치 아홉 가지 소가치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라는 질문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공직가치는 어떤 점입니까? 공무원이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나 자질은 뭐가 있겠습니까? 라는 데에서 어필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 또는 굳이 물어보지 않더라도 내가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다. 미리 어필하시면서 그래서 군무원으로서 적합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공무원 헌장. 제가 여러분께 드린 가장 첫 페이지에 이 공무원 헌장을 담아두었는데요. 공무원 헌장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공무원이다. 우리는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를 실현하며 국가에 헌신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 우리는 국민의 안녕과 행복을 추구하고 조국의 평화통일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굳은 각오와 다짐으로 다음을 실천한다. 선서할 때도 읽는 문장이죠. 실천사항입니다. 하나, 공익을 우선시하며 투명하고 공정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하나,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하나,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주행정을 구현한다. 하나, 청렴을 생활화하고 규범과 건전한 상식에 따라 행동한다. 여러분들이 지켜야 하는 행동강령이기도 하죠. 그래서 공익을 우선시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일하고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께서 앞으로 실천해야 할 행동강령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미리 내가 예전부터 실천해온 사람이라는 모습이 면접에서 보이면 좋습니다. 면접 답변을 준비하실 때 굉장히 많은 경험이 있다며 굉장히 많은 경험 속에서 이와 관련된 경험들 먼저 찾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공익을 우선시하며 라는 헌장 내용이 있었죠. 그럼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공익과 사익은 무엇이며 둘은 어떤 관계라고 보세요? 자, 그럼 우리가 헌장을 생각해요. 공익을 우선시, 사익을 멀리. 그럼 공익과 사익은 상반되는 관계. 이게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공익과 사익은 무엇이며 둘의 관계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네, 공익은 국민 모두에게 보편적인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사익은 개개인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이익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상생하는 관계를 맺었을 때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는 공익을 우선시해야 되는데? 극적극적? 하고 계신다면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휴대전화 지금 쓰고 계시죠? 태블릿 PC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컴퓨터 모니터로 저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휴대전화로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모든 기기들 국가에서 만드나요? 일반 사기업에서 만듭니다.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목적으로 여러 가지 상품들, 제품들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 제품들을 사용하게 되죠. 자, 그렇게 만들어서 판매가 되면 이 기업들은 국가에 그리고 이걸 구매한 국민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이렇게 모인 소중한 세금들로 다양한 보편적인 이익을 제공할 수 있는 복지 제도들을 활용하는데 복지 제도들을 만드는데 활용할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보편적인 이익만 제공하게 되면 사실 그건 우리나라 이 자본주의 국가와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그렇다고 너무 개개인의 편의만 증진시키는 건 빈부격차가 크게 일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두 가지가 상생이 되었을 때 닮의 질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문장이 나왔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모의 면접을 해보면 공익과 사익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살짝 바꿉니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하시냐면 공익은 국가에서 하는 복지 제도 같은 거고 사익은 핸드폰이나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제가 여러분 이해하시기 쉬우라고 설명드린 내용이고 우리는 가급적이며 이러한 키워드로 기억을 해주셨다가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공익과 사익은 상반되는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관계다. 라고 조금 더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는 모습 보여주세요. 공무원의 6대 의무 제가 예의 품행 성실성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공무원의 6대 의무는 실제 질문이요. 공무원의 6대 의무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6대 의무 한번 살펴볼게요. 청념의 의무, 비밀 엄수의 의무,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 친절 공정의 의무가 있습니다. 정말 많은 의무가 있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자리인 만큼 여러분들께는 보다 높은 청념성과 도덕성이 요구가 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청념의 의무는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가 있든 없든 향응을 수수하지 않는다입니다. 특히나 직무와 관련하여 관계가 있는 일의 경우에는 향응을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죠. 김영란법 기억하시죠? 여러분. 비밀 엄수의 의무,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비밀을 엄수해야 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보완사항들을 우리는 공직자로서 알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보완사항들이 밖으로 노출이 됐을 경우에 굉장히 안보의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성실의 의무, 성실이 직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예의품행 성실성이라는 기본적인 평정 요소로도 이 성실의 의무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 성실의 의무를, 저는 성실함은 제가 굳이 꼽고 싶지 않은, 저는 책임감과 꼼꼼함이 저의 장점인데요. 성실함? 너무 뻔하지 않나요? 자, 뻔하더라도 여러분 어떤 답변에서든 한 번만 넣어주세요. 어떤 답변에서든 공무원의 6대 의무에는 성실의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여도 좋으니까요. 내가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걸 마지막 포부에서 알려주신다거나 아니면 다른 내용에서 꼭 한 번은 어필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조금 오해하실 수도 있고 어려워하시는 부분이 복종의 의문데요. 복종의 의무,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의 명령에 복종하는 건데 충성이 아닙니다. 군 조직에서 우리 상명하복이라고 많이들 들어보셨죠? 군복무 하실 때, 군복무 안 하신 분들도 상명하복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텐데 복종한다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직무상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충성한다가 아니라는 거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품위 유지의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라는 의무고요. 친절 공정의 의무는 누구에게나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라. 이 사람은 이러니까 더 잘해주고, 이 사람은 이러니까 더 잘해주고. 자, 우리가 블라인드 면접을 보는 이유도 공정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일할 때도 이 사람의 어떤 배경을 보고 더 도와주고 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직무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의배 단골 질문이기 때문에 꼭 여러분 기억해주세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요하고 급한 업무와 상사의 지시 중 무엇을 우선하겠느냐? 우리 복종의 의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선택해버리시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네, 공무원은 복종의 의무가 있으므로 저는 상사의 지시를 먼저 따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친 키워드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그냥 업무가 아닌 중요하고 급한 업무입니다. 우리가 무조건적인 복종을 하는 것보다 문장, 질문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상황을 고려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쉽습니다. 네, 우선 초임 근무원으로서 두 가지 중에 선택하여 진행함에 있어서 판단이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현재 저에게 주어진 중요하고 급한 업무에 대해서 상사께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험이 많으신 상사분께서는 저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리고 의사결정에 도움을 받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상사께 물어보는 과정을 만들어주세요. 우리가 정당한 명령에 복종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인 충성은 아니잖아요. 중요하고 급한 업무가 있을 때 내가 그 업무가 있는지 상사가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저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상사께 이야기를 하시면 분명히 도움을 주실 거예요. 어떤 걸 확 선택해버리시지 마시고 책임을 모든 일에 내가 져야겠다. 중요하고 급한 업무도 하고 상사의 지시도 따라야지. 가 아니라 상사분께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실제 우리 상황이 되면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면접 준비를 할 때 약간 일단은 복종의 의무가 있으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게 맞겠지라고 간과하실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공무원의 4대 금지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6대 의무와 더불어서 총 10대 의무로도 알려진 4대 금지 의무입니다. 첫 번째 직장 이탈 금지 의무, 두 번째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세 번째 집단 행위 금지 의무, 네 번째 정당 및 정치단체 결성에 관여나 가입할 수 없는 정치활동 금지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이탈 금지 의무의 경우에는 소속 상관의 허가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직장을 이탈할 수 없는데요. 단 현행범으로 체포될 때는 예외라고 합니다. 설마 우리 훌륭하신 우리 면접 예비 공무원님들 그러시지 않겠죠. 네 현행범 체포 시에는 제외라고 합니다. 또한 영리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겸직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그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집단 행위를 금지하는 의무는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정치단체에 내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의무들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방산비리, 방위산업 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방산비리에 대한 질문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직 부패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알아보고 갈게요. 공직 부패는 최대 9가지까지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거래형 부패의 경우에는 뇌물을 받고 혜택을 주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이야기죠. 외부 부패라고 하는데요. 이런 공직자와 국민 간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부패들입니다. 사기형 부패는 공금을 횡령하거나 회계를 부정하는 비거래형 부패들. 내부 부패라고 하고요. 관료 안에서 공무원 간, 군무원 간 생기는 부패를 사기형 부패라고 합니다. 일탈형 부패. 일탈형 부패는 개인적인 부패로서 일시적인 경우가 많은데 요즘은 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군무원 조직이 아니라 이외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개인의 윤리적 일탈인데요. 돈을 받고 단속을 눈감아주는 것들. 위험할 수 있죠. 제도화된 부패는 이미 부패가 당연시 돼버린 걸 말을 합니다. 관행화된 부패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부패가 오히려 규범이 돼버리고 공식 규범이 예외인 상황으로 전락을 하는 겁니다. 이는 부패 행위자에 대한 보호와 관대한 처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해야 하는 공직자로서 위험한 부패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권력형 부패는 상층부에서 정치 권력을 이용해서 막대한 부패를 하는 부패를 말하며 정치적 부패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가지의 부패 더 살펴볼게요. 생계형 부패. 들어보셨죠 여러분? 민원부서 하급관료들이 낮은 보수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행정직 부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생계형 부패 또한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백색 부패는 어느 정도 용인할 수 있는 부패로서 선의의 부패를 말을 하고요. 흑색 부패는 명백한 범죄 행위 모두가 처벌을 원하는 부패 법률을 위반한 부패를 흑색 부패라고 하고 회색 부패는 쉽게 말하면 백색과 흑색 사이에 섞여있는 색상이잖아요. 그래서 처벌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패입니다. 법률보다는 윤리강령 등에 의해서 규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아홉 가지의 부패를 알고 계세요? 라는 질문 절대 안 나와요. 그렇지만 여러분들께서 부패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김영란법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김영란법의 공식 명칭, 정식 명칭,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 작년 행정직 질문으로 나왔었죠.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이 어떻게 되며 본인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단 행정직만 해야 되는 질문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김영란법의 경우에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을 포함해서 공직자의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것인데요. 대상자가 대략 2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죠. 예외, 음식물을 3만 원까지 수수하는 게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선물은 5만 원까지 받는 것이 괜찮을 수 있습니다. 선물이 농산물일 경우에는 10만 원까지 가능할 수 있고요. 경조사비의 경우 5만 원이라는 비용, 금액, 돈을 지불할 때, 돈을 낼 때는 5만 원이지만 화환 만 보낼 때는 10만 원까지 화환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서 청념의 의무 옆에 써있던 거 기억나세요? 직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향응을 수수하지 말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받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 경우에는 예외일 수 있지만 우리가 1회 한 번에 100만 원 이상을 받거나 한 회계 연도 동안 300만 원 이상을 받았을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어요. 가급적이면 안 받고 속 편한 게 좋겠죠. 청념의 의무 꼭 기억해 주시고요. 업무와 관련이 되어 있다면 가급적 받지 않는다. 박카스 한 박스 그냥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굉장히 어려운 단어 4가지를 띄워놨습니다. 우리가 부패를 분석하는 방법들을 이렇게 살펴볼 텐데요. 먼저 기능주의 분석은 국가의 발전이나 산업화의 부산물, 국가 성시로 자동으로 사라지는 부패다라고 부패를 분석하는 게 기능주의 분석이고요. 부패를 구조적으로 분석하는 건 공무원들의 잘못된 인식구조가 부패의 원인이라서 조직 전체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게 이 분석입니다. 굉장히 위험해요. 여러분 이쪽으로는 분석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도적 거시적 분석의 경우에는 법과 제도와 행정구조가 부족해서 미비해서 그래서 부패가 생겼다라고 보는 건데요. 사실 이쪽도 가깝지는 않습니다. 우리 답변에서 그러면 이쪽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도덕적인 접근법. 개인의 윤리의식이 좀 함양이 덜 됐거나 자질이 부족하거나 도덕심이 부족해서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일부 개인이 이러한 일탈을 했다라고 가주셔야 돼요. 전체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공직자들을 모두 다 합한 숫자가 200만 명 그리고 정말 공무원, 군무원 분들은 약 10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인데요. 이 100만, 200만이 되는 공직자를 모두 함께 나쁜 사람으로 만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조직에 대한, 동료에 대한, 상사에 대한 믿음이 꼭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 혹시나 청렴하지 못한 공무원이나 군무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했을 때 잘못된 인식 구조가 부패의 원인이고 비리의 온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 앞에 계시는 분들도 상사분이시고 동료가 되실 분들이고 조직에 몸담고 계시는 분들인데 구조적으로 절대 분석하시지 마시고 100만 공직자분들, 100만에서 이제는 200만 공직자분들은 모두 청렴하게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지만 언론에 비춰지는 일부 공무원분들의 일탈 또는 비리 또는 청렴하지 못한 모습으로 많은 국민들께서 신뢰를 잃어가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덕적으로 접근을 해주세요. 자 공직자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제가 조금 전에 말로 설명해드렸죠.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100만 공직자분들은 대부분 청렴하고 공정하게 업무에 임하십니다. 믿음. 그러나 언론에서 접하는 일부 공무원분들의 부정부패 사건으로 인해 국민분들께서 실망하시고 신뢰를 잃으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군무원이 된다면, 공직자가 된다면, 공무원이 된다면 어떤 단어든 상관없어요. 공직가치가 바로 선 참 공무원을 시작으로 국가가 신뢰받는다. 아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문장이에요. 했던 그 문장과 비슷하지 않나요? 라는 공무원 헌장의 내용처럼, 공직가치 체계도에 나온 내용처럼 더욱더 청렴의 의무를 되새기고,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부정부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선을 다해 일하겠습니다. 포부, 의지.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도덕적인 접근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무난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언론에서 접할 수 있는 일부 공무원분들. 공직자는 왜 청렴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도 사람이잖아요. 앞에서 만약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아 그래, 맞아. 조금 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되죠. 그런데 공직자에게는 청렴의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조금은 약한 답변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직가치 체계도 그 문장, 제가 좋아하는 이유 지금 나옵니다. 공직가치 체계도를 보면 공직가치가 바로선 참 공무원의 시작으로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에 청렴하지 못한 공직자의 모습은 곧 정부의 신뢰를 잃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께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높은 청렴성을 요구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공직가치 체계도에 있는 문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공직가치가 바로선 참 공무원의 시작으로 정부가 신뢰받고 국민이 행복해진다. 이 그림 아마 나눠드린 바이블 자료에 있을 거예요.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 아래에 있는 이 성향들, 소가치들 나의 성격으로, 나의 장점으로 결부시킬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페이지 한번 띄워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국가관과 안보관은 도대체 어떻게 물어보며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요?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답변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국가관은 어떻게 되세요? 혹은 여러분의 안보관은 어떻게 되시나요? 알려준다며 왜 물어보는 거야? 어렵죠 여러분? 저도 사실 처음에 이 말을 듣고 여러분들께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면 가장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이렇게 묻지 않기 때문에 나의 국가관은, 나의 안보관은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우선은 우리에게 국가관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이 비슷하게 나왔다면 국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의견을 어필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가지 다양한 질문들이 있을 수 있는데 국가관은 어쨌든 우리가 작성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소개서에 국가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써주시면 되고요. 안보관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군사적 정서에 대한 정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군사적인 정세는 안보관 나에게 어떤 존재인지 국가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접근하시기가 쉬우실까요?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바탕으로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 문제를 명확히 인식하며 국가수호를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현해 주시면 되는데요. 밑에 제가 밑줄 쳐놨죠. 국가수호를 위해 힘쓰겠다. 안보를 위해 힘쓰겠다. 국방력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라는 이야기가 한번 나오면 좋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질문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미동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6.25전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등등으로 여러분의 국가관과 안보관을 물어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국가의 3요소가 바로 주권과 영토와 국민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질문으로 물어본 경우가 있었어요. 국가의 3요소가 어떻게 되죠? 그랬을 때?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우리는 이 국민의 초점에 맞춰서 국가관과 안보관을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은 적으로 간주한다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기준에서 질문들을 풀어볼게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신문기사 댓글들 보면 온라인기사 댓글들 보면 아휴 안 좋은 내용들 많아요. 그렇지만 나도 거기에 공감하고 동의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면 표정에서부터 갑자기 내가 열심히 만들어 온 나의 이미지가 바뀐 게 보일 수 있습니다. 네, 북한은 우리의 주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생각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서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휴전 상태인 점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한민족이라는 단어도 있었잖아요. 북한이 주적입니다. 이렇게 강하게 부정적으로 나가기보다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현재 북한군은 핵과 미사일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사실이잖아요.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영토, 그리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국가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국가의 3요소. 따라서 이러한 북한은 적으로 간주하여 그들의 태세를 면밀히 살피고 도발에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어쨌든 적이 아니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북한은 우리의 주적입니다. 그런데 주적인 이유가 있죠.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주권을 위협하고 영토를 위협하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국가를 지켜야 되는데 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은 뭐다? 적이다. 북한이 아니라 그 다른 존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적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냥 지금 못되게 굴고 못살게 굴고 하니까 적입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과 미사일로 위협을 하는 행동들 위협을 하는 행동이 맞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위험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단답형으로 이야기하시지 마시고요. 이 역시도 최근 시사적인 문제를 언급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 내부 분위기상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신문 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어요. 코로나19 감염병 유행 시 의료진과 의약품, 식료품 부족 현상이 두드러진 것을 뉴스를 통해 보았습니다. 또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올 만큼 내부 상황이 좋지 않은 듯 합니다. 확실하진 않으니까 본인의 생각을 표현해 주시고요. 이에 건재함을 과시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도발을 감행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듯 보이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위죠. 도발을 통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 국가와 국민을 위협할 수 있는 모든 행위에는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항상 준비된 자세로 이에 발맞출 수 있는 군무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비상대기 가능하십니까? 라는 질문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가능하죠. 왜? 우리의 역할. 우리 군과 함께 군무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주권을 지킬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상대기가 가능한 이유. 우리 군무원은 모든 행위에 즉각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비상대기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들 응용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못된 행동 맞아요. 그런데 그거 잘못된 행동인지 잘하고 있는 행동인지를 물어보기 위해서 질문을 한다는 거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자 주한미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질문 정말 많이 나옵니다. 북한을 넘어갔더니 주한미군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안보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주한미군에 너무 의지하는 느낌이죠.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자주국방 가능합니다. 그것도 사실 지금 저희 상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주한미군이 주둔하면서 주변국들의 도발을 억제하고 한반도의 방위를 보장하는 등 도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주한미군이 가진 최신 군사기술이나 무기는 우리 군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어 순기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필요합니다가 아니에요. 따라서 미군과 적절한 동맹관계 적절한 동맹관계를 유지하며 선진화된 기술은 배우고 자체적인 능력을 더욱 기를 수 있도록 자주국방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저 또한 군무원으로서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포부 땅 주한미군에 대한 본인의 생각 물어봤을 때 포부 빵 의지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돼요. 반드시 필요한 존재입니다. 반드시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놓고 딱 그 단어를 사용하시기보다 왜 필요한지 당연하게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설명하면서 내 이야기의 신빙성을 올리시라는 이야기죠. 자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현명하게 대처하실 수 있도록 꼭 기억해 주세요.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해 보세요. 이것도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현역 군인과 군무원의 공통점과 차이점. 띵. 네 군인은 최전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군무원은 후방에서 나라를 지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분이 실제로 있었고 이분에게 면접위원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요. 군무원도 최전방에서 일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이분이 아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그런 뜻이 아니라 아 괜찮습니다. 이렇게 넘어갔어요. 자 그래서 이 단어를 왜 썼는지 아실 거예요. 면접위원들도 아시지만 우리가 이걸 더 확실하게 설명을 하자는 거죠. 군인과 군무원의 공통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점입니다. 전방 최일선 전방 최일선에서 군인이 전투를 수행한다면 그 바로 뒤에서 군무원이 우리 군인들이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자가 되어주는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군인과 군무원은 서로 하나의 때려야 뗄 수 없는 유기체이며 아주 친밀한 업무 협조자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직렬 군무원으로서 제가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훌륭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보세요. 여기서 끝이 아니라 마지막 포부.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군인과 군무원의 공통점은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일을 한다는 점은 공통점이고요. 차이점이라 함은 전투를 직접 하느냐 그 뒤에서 모든 지원을 하느냐의 차이이겠습니다. 네